이것이 윈도우즈 서버다, 계정판, 일장의 실수방향 구축 세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상머신을 생성을 할텐데요 가상머신은 가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실제 생성한 가상머신은 화면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생성한 가상머신이 이 왼쪽 목록에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은 하나만 설치했는데, 이 하나를 제가 퍼스트 가상머신이라고 이름을 줬구요 얘를 Edit Virtual Machine 세팅을 누르면, 이렇게 실제 가상머신의 CPU, RAM, HDD, CD, DVD, RAM 카드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실습해서 진행을 할게요 가상머신 생성을 위해서 하드웨어 사양을 40페이지에 미리 요약을 해놨는데요 요 사양대로 그대로 가상머신을 만들도록 할게요 4개를 만들텐데요 가상머신의 이름은 Fault, Second, Third 3개는 우리가 서버용으로 앞으로 실습을 주로 진행을 할거고 WinClient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설치를 완료를 할게요 게스트 종류는 다 윈도우 서버 2020이고, 윈도우 클라이언트만 윈도우 10용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가상머신 이름과 폴더도 나오는데요, 이 폴더도 좀 이따가 윈도우 2020이라는 폴더로 진행할거고 CPU, 코어 수 이거는 좀 달라도 관계없어요 없고, 나머지 하드 용량 정도 100GB랑 나머지 60GB를 장착할거고 조금 신경쓸게 램이에요 램 같은 경우는 저는 총 16GB 기준으로 진행을 할게요 16GB 기준으로는 이렇게 Fault에는 4GB, 2GB, 2GB, 2GB 이렇게 장착을 할거고 혹시 8GB 밖에 안된다, 실습환경이 그럴 경우는 이 괄호에 써놨으니까 이 괄호 내용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옆에 띄워놓고 같이 할테니까 이 표를 보면서 가상머신을 생성해 보도록 하죠 가상머신 4대를 하는 실습을 진행할게요 역시 10페이지에 그림 1-3과 40페이지에 표 1-3 두개를 참조하면서 하는게 여러분이 훨씬 수업에 원활하게 될겁니다 먼저 8, 3, 3, 3개에서 윈도우 서버를 설치할 폴더를 만들게요 4PC에 C드라이브를 만들게요 C드라이브는 100GB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50GB 밖에 없긴 한데요 나중에 다른것 쓸게요 다른것 써도 되고 꼭 C가 아니라 D, E, F, 다른 디스크도 관계없어요 100GB 이상의 여유가 있으면 됩니다 C든 D든 관계없고요 일단 여기다가 제가 새 폴더를 만들게요 새 폴더를 만들고 우리가 win2022라고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win2022 이 폴더안에 4개의 가상머신을 만들죠 win2022 폴더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머신 프로그램 안에 하나 둘 셋 네대 컴퓨터가 들어갈 폴더를 만들게요 역시 이름 그대로 새 폴더 그래서 폴더, 두번째는 second, third, winCLIENT까지 만들게요 winCLIENT 이 4개의 각각의 폴더가 4대의 가상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쪽에 그림 1-3을 보고하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폴더를 다 만들었으면 드디어 가상머신을 만들까요 workstation player 실행해야겠죠 player 실행해서요 가상머신을 만들도록 하죠 4대를 만들고요 4대에 대한 사양은 표 1-48쪽이거든요 38쪽에 표 1-3 아까 봤던 그림대로 같이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폴더 먼저 만들까요 여기서 가상머신을 해서 create new virtual machine 이것을 클릭해도 되고 player file new virtual machine 이것을 클릭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거 하세요 클릭할게요 클릭해서 처음에 설치를 나중에 할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번째 선택하세요 나중에 설치하겠다 이것을 선택하고 다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죠 윈도우 버전은 지금 윈도우 서버 2022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혹시 버전이 VMEA 버전이 16 버전은 2022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2019 선택하셔도 관계없어요 아니면 2016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윈도우 서버 2022 이후면 관계없는데 가능하면 똑같은거거나 만약에 똑같은게 없으면 가까운거 설치하는게 좋습니다 우리는 윈도우 서버 2022가 있으니까 이거 하고요 없으면 2019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2022 설치할거고 다음 자 virtual machine 이름은 우리 계획도로 여기 있죠 이름을 first로 할게요 첫번째 first 하고요 그리고 폴더 위치는 우리 아까 만들었던 이 폴더 있죠 이 폴더에 지정할게요 브라우저에 c dpc c drive win2012 false 이 폴더죠 확인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다음 자 디스크인데요 디스크가 100기가를 할건데 일단은 60기가를 그냥 두세요 조금 이따에 가락기 오려고 해요 60기에서 싱글 파일 선택하세요 싱글 파일 선택하고 일단 두세요 60기가 두고 다음 그리고 finish 누르면 이제 첫번째 가상 머신이 생성이 됐습니다 컴퓨터 맞는거에요 여러분이 가상이긴 하지만 fault 컴퓨터의 모니터에요 모니터가 꺼져있고 상태가 꺼져있죠 윈도우 2021을 설치할거고 vmware 버전은 17버전이다 그리고 램은 2기가다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가상의 컴퓨터가 준비가 됐으면 이 컴퓨터의 부품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부품을 여러분이 교체할 수도 있어요 일단 열어볼게요 컴퓨터의 뚜껑을 여는 개념이 오른쪽 아래에 edit virtual machine setting이에요 얘를 클릭하면 이 컴퓨터의 뚜껑을 열었어요 됐죠 가상 머신을 만들고 컴퓨터의 뚜껑을 열었어요 좀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샀다고 생각하세요 컴퓨터를 샀어요 그래서 기성품을 샀는데 컴퓨터 부품이 마음에 안들어요 그러면 컴퓨터 케이스를 열고 부품을 갈아 끼우면 되거든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케이스를 연거에요 열어서 열어면 필요한대로 갈건데 우리 계획대로 해볼까요 먼저 CPU 코어에서 볼까요 CPU랑 프로세서는 같은 말이에요 CPU 이거죠 두개인데 두개가 아니라 우리 네개로 되어 있네요 사실 두개는 관계는 없어요 관계 없는데 얘를 클릭해서 4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얘는 꼭 체크를 해주네요 두개의 돈 내기는 모르는 각 버전 따라 다른데 그냥 버츄얼라이즈 엔진은 그냥 다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메모리 볼까요 CPU는 됐고 가상화기능은 온 이거 의미에요 그래서 얘를 켜놓은 의미고 하드 용량은 지금 우리 하드를 보니까 60기가 잖아요 근데 우리 100기가 짜리가 필요하다고 써있네요 그러면 어디 이렇게 하면 돼요 60기가 하드를 버리세요 그러면 얘 선택에 있죠 얘를 리무브해서 하드를 버린거에요 빼서 버리고 새로운 100기가 짜리를 추가하면 되죠 add 있으셨죠 그럼 하드디스크 여기네요 다음 자 NVMe로 그냥 둘게요 NVMe 다음 크리에이트 새로운 하드를 만드는거죠 크리에이트 다음 60기가니라는게 몇기가요 100기가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가상머신의 하드를 지금 100기가로 장착을 하는거잖아요 100기가 인데 어 밤에 생각하니까 제가요 팔참색이 잠깐 볼게요 보면요 제가 아까 C 드라이브 보니까 이 공간이 58기가 밖에 여유가 없거든요 저는 어 58기가 밖에 없는데 가상머신에 무려 100기가를 줄 수가 없어요 원래 원칙은 그게 안되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이유가요 얘를 100기가를 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주 작은 용량만 설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실제 가상화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00기가 하드를 다른 척은 하지만 우리가 이 100기가를 지금 다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지 않나요? 아직 OS를 깔지도 않으니까 실제 이 100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VMA는요 가짜로 100기가 라고 속이는 거죠 VMA 가상머신한테 100기가 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아주 작은 용량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드가 엄청나게 여유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좀 사용하고 싶으면 얘를 체크하면 돼요 얘를 체크하면 진짜로 100기가 짜리 하드니스크가 생성이 되는데 이 하드니스크의 실체는 파일이에요 파일로 만들어져요 어디에요? 우리 아까 이 폴더 C 윈도우즈의 폴더에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켜지 마세요 켜지 말고 꺼놓고 100기가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걸로 해주세요 싱글 파일로 해주세요 이게 이거는 사실 뭘 해도 관계는 없는데 싱글 파일로 하면요 이 하드니스크의 실체가 파일이거든요 한 개 파일로 만들겠다 이런 말이고 이 멀티풀 파일 하면 이 파일을 VMA가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파일을 여러 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이걸로 해도 관계는 전혀 없어요 관계가 없지만 이걸로 하면 조금 지저분해 보여요 저는 싱글 파일로 앞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싱글 파일을 권장 드려요 자 100기가를 장착을 한거에요 자 다음 파일 이름도 바꿀 수 있는데요 그냥 기본값으로 쓰세요 안되고 확장명은 vmdk 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finish 누르면 어때요 100기가 짜리 하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우리 램 볼까요 램은 지금 4기가 로 되어 있는데 4기가 우리 장착할까요 메모리죠 메모리죠 메모리 선택하고 4기가는 4096으로 올릴게요 4096 이렇게 저 올렸습니다 그리고 cd, dvd 얘는 장착이 되어 있고 실제 우리 폴트 가상머신에서 오디오 usb 프린터는 필요 없거든요 이게 좀 더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거할게요 usb 컨트롤러 리무브 사운드도 리무브 프린터도 리무브 이렇게 3개를 리무브 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폴트 가상머신은 좀 깔끔하게 이 상태로 만들어지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번째 가장 많이 쓸 폴트 가상머신을 준비를 했네요 나머지 가상머신도 똑같은 개념으로 생성을 하면 돼요 해볼까요? 자 다시 홈 클릭해서요 create 이번엔 좀 빨리 해볼게요 create 세번째 다음 윈도우 서버 2020이 되어 있네요 다음 얘는 세컨드였죠 세컨드 하고 폴더는 어디였죠 역시 dpc c win2022 세컨드 얘죠 확인 됐죠 다음 얘는 60GB로 되어 있네요 되어있고 이건 그냥 쓸게요 이에 선택하세요 싱글 파일 6GB 다음 finish 하면 역시 세컨드 가상머신도 만들어졌죠 얘도 확인해 보죠 edit virtual machine setting 해서 메모리는 얘는 2GB 그대로 두고 cpu는 역시 2개 그냥 둘게요 얘도 킥을 했죠 2개 켜주세요 virtualize 기능 켜주고 하드는 아까 잘됐고 cd 하드 클릭하면 얘가 진짜 60GB인데 current size는 7MB 밖에 안돼요 7MB 그래서 실제 60GB까지 커질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는 아주 작은 용량을 사용하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넥복 그 다음에 cd 얘도 필요없죠 usb 사운드 프린터 제거를 했어요 자 오케이 세번째 sold 만들까요 자 역시 홈 눌러서 create 똑같죠 개념이 windows 2022 sold 얘는 c 바로 쓸게요 win2022 sold 됐죠 다음 역시 싱글파일에 60GB가 됐고 다음 finish 누르고 sold는 edit virtual machine 그래서 2기가 똑같이 할께요 2기가 RAM 2기가 됐고 CPU 체크하고요 하드 cd 됐고 다 됐죠 usb 사운드 프린터 3개 제거하고요 오케이 슬로우드 가시면 됐고 다시 홈 눌러서 create 마지막 winclient 만들죠 다음 winclient는 windows 10 64bit 클릭해서 windows 10 위로 오니까 windows 10 64bit 이거 설치하면 되겠죠 선택하고 다음 역시 winclient winclient 라고 역시 c drive windows window 2022 winclient 클라이언트 대성자는 안가리는데 대문자라고요 얘도 winclient 이렇게 해서 준비됐습니다 다음 얘도 60기가 내야죠 60기가 싱글파일 해가지고 다음 PC하고 얘는 오디오 usb 프린터 그냥 써도 돼요 얘는 클라이언트 이니까 써도 되는데 근데 가끔 이것 때문에 좀 귀찮을 때가 있어서 저도 관계 없는데 지워도 돼요 이거 안 쓸 거라서 우리가 예술제 usb 사운드 프린터를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여기 하라고 써놨는데 안 쓸 거라서 그냥 깔끔하게 지웠어요 저는 지우고 오케이 저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때요 완전하게 windows 서버 세대와 윈도우 10용 설치할 가상 머신까지 완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지금 만든 가상 머신 이걸 잘 만들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우리 카페에 역시 가상 머신 이 상태에 이거 올려놨거든요 이 폴더를 이 폴더를 올려놨으니까 지금 뭐 당연히 잘 될 텐데 혹시 정 이상하다 그러면 제가 이 폴더 자체를 앞쪽에서 올려놨으니까 이 폴더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폴더 가상 머신을 보면 이렇게 아까 만든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100기가 짜리가 이거예요 실제 이게 100기가 하드인데 실제로는 7메가바이트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아, 이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고 이게 처음 잡았던 우리 60기가 짜리고요 이게 7메가바이트 7메가 아니요 7메가래요 그 100기가 바이트 설정한 하드 디스크인데 보면 12메가바이트밖에 안 되죠 엄청나게 작은 용량을 잡아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늘어나요 아직 안 했지만 윈도우 서버를 설치하면 얘가 조금씩 점점점 늘어나서 윈도우 서버 설치 완료하면 약 8에서 10기가 그 정도 내외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100기가인데 한 10기가 내외에 설치하고 90기가 여유군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상 머신에 지금 처음에 가상 머신 생성 생성 4대 생성을 다 준비를 완성을 했어요 한번 부팅 한번 해볼게요 부팅 후 우리 false 가상말이죠 false 아무거나 관계없는데 false 선택에서 부팅은요 이거 플레이 이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거나 아니면 이거 누르셔도 돼요 플레이 버튼 머신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클릭해서 부팅하면 자, 여기 누르면 예스 누르고요 오케이 누르고 처음에 이게 가상 머신 컴퓨터에요 얘가 부팅이 되는거에요 자, 여기서 먼저 하나 알려드릴게 여기서 클릭하면 마우스가 안 움직이거든요 안 움직이죠 지금 그러면 지금 이 가상 머신에 마우스가 들어간건데 지금 윈도우 설치가 안 돼서 그래요 밖으로 나오려면 왼쪽에 컨트롤과 알트키가 있거든요 키보드 왼쪽에 컨트롤, 알트를 왼쪽에 있는거에요 동시에 눌러서 떼면 얘가 다시 나오죠 이해 되셨죠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여러분 지금 두 대가 부팅된 상태에요 지금 이 호스트 os 가 부팅되어 있고 지금 아직 윈도우는 설치 안 됐지만 깡통인 털트 가상 머신 얘가 지금 부팅이 되는거죠 저 윈도우 중에 안 깔린 것 뿐이지 그러니까 두 대의 컴퓨터가 지금 작동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꺼볼게요 끌 때 주의점이 이거에요 이 엑스자로 닫지 마시고 닫도 관계 없는데 끌 때 깔끔하게 끄는 것은 플레이어의 파워의 셧다운 게스트 얘가 깔끔하게 끄는 거에요 깔끔하게 끄는 거고 아, 지금 알게 시모스가 나왔는데 시모스 바이오스 이게 나왔죠 들어가 볼게요 마우스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키보드 위아래는 이것 여러분이 시모스 셋업 이런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컴퓨터에 있죠 진짜 컴퓨터에 이 시모스 셋업이 들어간 거에요 그래서 필요한 면에서 설정을 해 줬는데 이것도 가상이에요 여러분이 가상이라서 진짜 여기서 설정할 것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필요하면 설정도 가능하다 어때요 완전하게 진짜 컴퓨터 가짜 컴퓨터이긴 하지만 진짜 컴퓨터와 큰 차이 없는 컴퓨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런 메시지 나면 이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never remind me 클릭해서 그냥 다음에 안뜨게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얘를 끌게요 아직 윈도우 중에 안 깔려 있으니까 그냥 끌 때는 X자 누르고 만약 X자 누르고 여기 보면 서스펜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스펜드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어 노트북으로 치면 전원을 안 끄고 노트북 덮은 거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서버 운용할 때는 그 상태로 이어지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파워 오프 하세요 그럴 때 나면 파워 오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플레이어의 파워의 셧다운 게스트 얘가 파워 오프에요 그래서 얘를 완전히 깔끔하게 끄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얘 글로 끌게요 셧다운 게스트 선택하고 예스 그러면 얘가 깔끔하게 꺼졌습니다 vmware 플레이어는 컴퓨터가 꺼지면서 얘가 닫혀요 필요하면 다시 플레이어를 다시 실행하셔야 돼요 실행하셔서 플레이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이거 볼까요 가상머신 4대를 지금 이거 있죠 지금 폴트 세컨 솔드 윈클리언트 4대를 지금 가상머신 프로그램 안에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산지 란에 이게 전산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전산지 란에 컴퓨터 서버 컴퓨터 세대와 클라이언트 컴퓨터 한 대를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여기 뭐였죠 아직 OS를 안 깔았죠 이제 여기다가 OS만 설치하면 되겠죠 자, 컴퓨터 각각 컴퓨터의 사양은 우리 38페이지는 표 1-3대로 그대로 설치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록 OS 까지는 OS를 깔지는 않았지만 Vmware 환경에서 가상 컴퓨터까지 설치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죠